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안 가업을 잇기 위해서 마누라한테 소똥을 치우라는 남편 그지같은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실화요 그럼 봅시다 제목 소 다섯 마리 키우는 시대에 다 늙어 힘든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업을 이어가자 라는 남편 이런 미친...야 너 혼자 해라 이 새끼야 원제 시댁 가업 도와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편이 부모님들 힘드니까 그런 당신들을 대신해 가업을 잇자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해본 적도 없고요 아니 하기도 싫고 너무 싫고 아니 그 전에 애초에 이런 걸 가지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여하튼 너무 어이가 없어 글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뭐 욕이든 뭐든 다 좋으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 좀 꼭 해주세요 일단 잠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희 부부 결혼 13년 차에 애들이 둘이고요 둘 다 아들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애들을 키우는 엄마죠 워킹맘 그리고 저희 남편 외아들이라 형제가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부모님을 늘 애틋해하면서 동시에 본가의 일이라면 언제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효자죠 특히 당신들이 아이고 어디가 아프다 꽁꽁아 아프다 이러면 만사를 제치고 혼자 고군분투 병원에 모셔가고요 이래저래 열심히 효를 닿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드려요 다만 면허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못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남편을 대신해서 어린 아들 두 명 전담 케어하고 또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8시간 풀타임 근무를 합니다 예 뭐 저희들 배경은 대충 이렇고요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인데 아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세요 농사는 안 짓고 그냥 소만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 연세가 여든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도 물론이지만 사실 뭐 옛날부터 늘 그랬습니다 우사 청소는 물론이고 소가 새끼를 낳거나 하면 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럼 남편이 바로 가서 또 돕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아요 다 합쳐가지고 소가 다섯 마리인데 다섯 마리 이거 비웃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웃는 거 아닙니다 다섯 마리인데 매 주말마다 남편이 가서 대신 우사 청소도 하고 소통 치우는 거죠 그 외에 사료 같은 거 사다 나르는 거 등등등 조금이라도 힘을 써야 하는 건 전부 다 저희 남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인 가정보다 부모님이 우선인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섭섭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나죠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뭐 이런 것도 13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무엇보다 저한테 뭐 강요를 하거나 시키는 건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요 최근 몇 달 사이 자꾸 그지같은 문제가 생기네요 주말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정말 툭하면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는 아이고 꼼꼼아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소를 키울 여력이 없다 어제 감기 걸렸다 등등등 소 키우는 걸 되게 벅차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그렇게 힘들다면서 소 키우는 걸 절대 손에서 놓지 않고 동시에 점점 더 당신들 아들에게 의존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효자 남편도 이제는 지치는 건지 저한테도 그 설설 우사 관리하는 걸 좀 도우면 어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저요 비위가 되게 약한 편이라 소똥 냄새 진짜 싫어해요 가까이서 맡으면 그냥 바로 구역지로 올라옵니다 또 소가 새끼 낳는 거 이거 지켜볼 자신도 없고요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아 게다가 제가요 시부모님 용돈 매달 50 넘게 드리고 있고 이거요 순수 재수입에서 드리는 거만 50 이상입니다 공동수입이 아니고 재월급에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신들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친정에 퍼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소리 하는 거 조금 쪽팔리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 엄마의 잦은 바람이 진절머리 나서 벌써 연 끊었고요 8년 전부터 친정관은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해요 그지 같아가지고 그 대신 시댁에 꼬박꼬박 전화로 안보 여쭙고 왜? 남편이 매 주말마다 가니까 저도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용돈도 잘 챙겨드리는데 거기다 명절 생신은 또 따로따로 거기다가 남편이 즉 당신들 아들이 최대한 두부를 캐야 할 수 있게 소를 잘 키울 수 있게 저희 집안일과 관련된 건 제가 거의 다 하는 편이고 또 회사 일이랑 아이들 캐야만 해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이런 저한테 이제 송아지 받으라는 거 그리고 소돈까지 채우라는 거 이거 진짜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아니 벌써 말을 했죠 아니 난 그거 죽어도 못한다 이랬더니 갑자기 누나를 불안이면서 큰 목소리로 아니 이거 우리 가업인데 이걸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아냐 딱 이러더라고 아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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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여러분 소 다섯 마리 키우는 것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비웃는 거 아니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 여쭤보는 겁니다 솔직한 의견 조언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아 끝으로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그 혹시 그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요 당신들 재산 단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그 우사에 딸린 땅이 좀 있긴 한데 크지도 않고 재산 가치도 거의 없어요 받고 싶지도 않지만 받을 것도 없다고 댓글 1번 아니 도랏! 소가 500마리 아니지 한 50마리도 아니고 꼴랑 5마리 가지고 무슨 가업 타령이야? 꿀꿀꿀 이거 혹시 남편이 웃기려고 개그친 거 아닙니까? 2번 남편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 50만원 말이죠 이거는 시가에 줄 게 아니라 네 미래를 위해 모아야겠는데요 남편한테 혼자 일하고 혼자 다 물려받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그 50만원도 못 드린다 하고 그 대신에 축사 정리해서 당신들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하세요 저 집안 사람들 그냥 다 하나같이 다 쳐돌았습니다 지들 욕심에 남의 집 딸내미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용하는 거 소름돋아요 의지할 부모가 없고 같이 맞서줄 같은 편이 없다는 거 이걸 알고 이용하는 거잖아 지금 압박을 주는 거잖아 3번 아니 그 소 5마리 정도는 시골 노인네들 취미생활 그리고 용돈벌이 삼아 하는 수준 아닌가 가업이고 생계라고 하기엔 너무 적은데 50마리도 아니고 아니 취미활동도 힘들어가지고 못하면 당연히 접어야지 결혼한 자식에다가 며느리까지 부를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 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자기도 모자라 자기 마누라까지 불러다가 소똥을 치우라고 하는가요? 어? 와 우리 남편 엄청 미웠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확 깬다 앞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오네 오늘 저녁엔 한우전골 해줘야겠다 4번 아니 이런 미친 남편놈이 돌았나 소똥 치우는 걸 왜 지 마누라한테 하라는 거요 야 마누라가 네 노예냐? 아 진짜 개쌍욕 튀어나오네 어? 덜덜덜덜 그리고 저 정신나간 노인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 없고 하기 싫으면 소를 팔아야지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5번 그건 가업이 아니에요 아니 난 또 소장애인인 줄 알았네 아니 근데 남편은 직장에 없어요? 맨날 가서 축사일이나 돕게? 어이가 없네 그리고 시부모도 그래 소를 못 키우겠으면 그냥 팔아야지 왜 아들 내외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왜 남의 집 딸내미한테 소똥을 치우라고 하는 거냐 이거죠 진짜 웃기는 집안이네 아니 이거 완전 쌍놈 집안이야 그지같아 히잇 6번 저도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서 잘 아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시골 노인분들은 당신들 스스로 정리 못합니다 예외가 없죠 우리 동네 어른들도 다 그래요 허리가 완전 굽어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끊는 분들이 또 바짝 물은 심어 밭일을 한다고 그러다가 이게 언제 완벽히 정리가 되냐 하면 말이죠 자식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아 우리 이제 못 도와줘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땅을 팔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줘야만 끝나요 그러니 쓴이 남편이 나서가지고 정리를 안 하면 이거 안 끝난다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골병들어 돌아가셔봐야 정신 차릴 거야? 그래야 속이 시원해? 이렇게 지르고 당장 끝내라고 하세요? 7번 아니 이런 거지같은 남편놈아 소 5마리가 가업이면 그러면 뭐요? 걔 5마리 키우면 그건 뭐 애견사업이냐? 그렇구만 아니 아니 5마리면 솔직히 반려소 아닌가? 8번 지금이야 뭐 땅값이 좀 싸겠지만 시간 지나가지고 건물이 올라오거나 도로 같은 거 생기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 뭐 시간 날 때 조금 도와주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미친 야 맞벌이하는 마누라한테 우사히 가서 소똥 치우라는 놈이 정상이냐? 너 소똥 안 치워봤지? 나도 수십 마리 키우는 집에서 자랐지만 우리 아버지는 말이지 단 한 번도 집안 여자들한테 소똥 치우는 거 안 시킨 분이야 9번 잘 들어요 쓰니 이제 이혼할 때가 온 거 같아요 10번 소 5마리가 가업이라고 아유 진짜 빵 터진다 20년 전에 우리 큰아빠랑 큰엄마가 본업은 농부지만 겸업 및 부업으로 소랑 염소랑 달기랑 오리 등등등 키우셨는데 그때 소만 따져도 대충 10마리 정도 됐거든요 시골에서 소 5마리는 생계가 아니라 그냥 애완동물 느낌이에요 도시로 따지면 개나 고양이들 대충 몇 마리 키우는 느낌이랄까? 끌 끌 끌 끌 끌 이게 진짜 실화사연이야 맨날 죽었던 아버지가 건물주가 내가 나타났니 오열을 하니 경악을 하니 이게 진짜 경악할 일 아닙니까? 이게 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힘이 나게 감사합니다